2022년 8월 31일의 태양이 어김없이 떴습니다 오늘도 썩어빠질 수 있는 저의 정신력과 나태해질 수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다듬기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극강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안된다는 생각은 모두 지워라 썩어빠진 정신을 모두 지워라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이겨라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키워라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무엇도 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극강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안된다는 생각은 모두 지워라 썩어빠진 정신을 모두 지워라 우리는 극강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안된다는 생각은 모두 지워라 썩어빠진 정신을 모두 지워라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신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만약 최고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되면 될 때까지 해야지 뭐 어떡해 우리는 극강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안된다는 생각은 모두 지워라 썩어빠진 정신을 모두 지워라 우리는 극강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안된다는 생각은 모두 지워라 썩어빠진 정신을 모두 지워라 우리는 극강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안 된다는 생각은 모두 지워라 우리가 만약 최고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들이 있더라도 빡치는 일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불복하지 말고 오늘도 승리를 향해 나으랍시다